. . . . 뭐야 아 야 야 야 뭐야 아니야 영 rij기야 별 짓을 다하는거라 극장에 갈 필요 없어. 이게 극장에서 온 것 같아. 벚꽃이랑 보러 가면 좋은데. 나갈래? 우선 좀 씻으면 안 되니? 씻어. 아 씻었어. 그러면서 또 여자 사귀고 싶다고 그러고 너 거기 말이 되냐? 데이트할 때만 가면 돼. 너 그럼 평생 못 가먹는 거야. 거기 벚꽃이 없냐? 저기 아직도 잃는가? 벚꽃 나왔는데 또 날씨가 흐리네 또. 야 쟤나 날씨 좋으면 더 그래. 가뜩이나 너나 나오는데 날씨까지 좋은 거야. 야 이거는 원래 커플이 타는 거 아니야? 너랑 타야 되는 이유는 뭐였대. 예전에 너랑 중국 가서 마차 타던 생각이 난다. 예전에 너랑 중국 가서 마차 타던 생각이 난다. 아 그 마차 기억나지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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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라 지금이랑 어떻게 별 한 게 없냐. 야 재밌다 야.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런 너 팝콘 있지? 오 너 끝내봐. 하하 아 이거 재밌다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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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. 음 분위기 좋네. 먹어진다 많네 아 진짜 그림 진짜 짠하다 왜 이렇게 천천히 안아가 어 야야 야야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들어왔어 니가 잘 봐라 난 운전하니까 그럼 안 겹치게 해라 쎄지는데? 비가 굽어지는데 그럼 그렇지 날씨가 좋을 리가 있냐 뭐라고 하는데 연인들은 이렇게 많냐 연인은 아니지 재밌게 해라